안녕하세요 다시 신내가 좀 바쁜거 같은데 에? 무슨 그런 니 효과가 떨어졌어? 이거 디퓨저 넣은지 얼마 안된건데 형이 예민해요 저거랑 묘하게 신내가 약간 섞였어 디퓨저 냄새랑 근데 이 에어컨 냄새 나긴 또 따라간다고? 그 초고플린 뭐더라 그냥 근데 안써요 정확하게 해밀는거 없어요 계속 들고 있겠고 하하하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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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프다 없네 여름이면 이게 문제 그니까 나 방금 떠나면서 그 생각 지금 같이 구운거 같네 하하하하 아이엠 유얼 아이엠 유얼 아이엠 유얼 아이엠 유얼 아이엠 유얼 아이엠 유얼 하하하하 아이엠 유얼 Ahh 아이엠 유얼 아이엠 유얼 아이엠 유얼 아이엠 하하하 평평학 아이엠 아흐 나 아마 볼팍 molta 숨어있는 그런 거 오늘 또 너가 비주얼이잖아 진짜 진짜 신비같아 궁금해 오늘 저거보다 한 최소 1.5배에 잘 부른다던데 이걸로 조금